영어는 세라쌤 후반, 중반, 후반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중년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평균치로 0세에 태어나서 한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해볼까요? 그 가운데 토막은 40대, 50대, 60대 누구도 중년을 정확하게 딱 고나이입니다 라고 하진 않지만 고나이대의 사람들을 중년이라고 하죠 중년이야 라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고고! 네 첫 번째 표현 가볼게요 지금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어리네요 나는 26살이다 그냥 이렇게 26살, 27살, 41살, 43살 이렇게 나이를 정확하게 찝을 때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죠 I'm 26 years old I'm 26 years old 그쵸? 그냥 숫자 쓰시고 years old 하면 돼요 자 애기가 한 살일 때는 말을 못하니까요 우리 아기는 한 살이다 라고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My baby is one year old 가 되겠죠? 한 살일 때만 year 이고요 나머지 두 살 이후부터는 years old 복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 이상이면 S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S를 자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에는 이 복수의 개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요 지금 젊은이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 나이 때 어때요? 30대 초반 혹은 20대 후반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대에 있죠 30대는요 30대의 영역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인을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방 안에 있다 그러면은 I am in the room 이렇게 쓰실 거죠? 영어에서는요 공간에서만 뭐뭐 안해라고 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인 영역에서도 30대라는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인을 씁니다 He's in his 30s I'm in my 30s 이렇게 쓰시는 거겠죠? 세 번째요 이 남성은 30대 초반이라고 합시다 제 30대 초반이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30이 아니고 뭐뭐 때 초반 이거죠 앞으로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세 가지 영역대가 나오겠네요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라고 할 때요 in my 30s에 앞에 early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I'm in my early 30s 제가 30대 초반이라면 I'm in my early 30s 그녀가 30대 초반이면 she's in her early 30s 그 남자가 40대 초반이면 he's in his early 40s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30s, 40s, 50s 이것들 다 활용을 해보세요 네 번째요 초반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중반이 나올 겁니다 20대 중반, 30대 중반이라고 할 때는요 be once 다음에 early 아니고 meet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입니다 라고 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I'm in my mid 20s I'm in my mid 20s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라면 I'm in my mid 30s 그럼 그 남자가 20대 중반일 때는 he's in his mid 20s 그러면 그들이 20대 중반이면요 they are in their mid 20s 그죠?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반 나왔으니까 이제는 후반 나와야 되겠어요 자 30대 후반입니다 후반은 영어로 late 쓰시면 됩니다 장나라는 30대 후반이래 영어로 장나라 is in her late 30s 그들은 30대 후반이야 영어로 they are in their late 30s 그들은 50대 후반이야 they are in their late 50s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요 외워도 또 말할 때 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말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내가 지금 말을 버벅거리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speak out loud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해 보셔야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여섯 번째 초반 중반 후반 다 나왔는데 이제 뭐가 나올까요? 어 이분들 나왔네요 신사의 품격에 나왔던 내 남자 주인공들이요 중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놨어요 중년이다 be middle aged be middle aged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년이시겠죠 my father is middle aged my father is middle aged 아까는요 우리가 21살부터 29살까지의 range를 in one's twenties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태어난 0살부터 내가 죽는 100살까지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은 에이징 하는 거에 나이가 먹는 거에 가운데니까 한 40에서 60 사이 뭐 이렇게 되려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우리도 중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딱 특정 지을 수 없는 나이때를 말하니까요 우리가 100살까지 쭉 나이 먹는 걸 뭐라고 해요? 에이징 한다 그러죠 안티에이징이 뭐예요? 나이를 거부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에이징 하는 거에 가운데 토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징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니까 미들에이징 비 미들에이징 일곱 번째 갈게요 와 김사랑이에요 김사랑 이 언니는 정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죠 그죠? 더 젊어 보이는 거니까 비교급을 써서 Younger than 이거 쓸 겁니다 그래 보입니다 동사는 look 쓰시고 Younger Look younger than your age Look younger than one's age 당신 나이보다 어려 보이세요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마지막 여덟 번째 오 지금 소유진이랑 백종원이랑 띠동갑도 넘긴 열다섯 사이 나이차 나이차는 영어로 age gap 예상하셨죠? 나이차가 있으니까 have an age gap 여기 언 왜 나왔어요 여러분 왜 어가 아니고 언 and 하나 왜 붙었죠? age 그쵸 모음일 경우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쓰죠 have an age gap 우리가 나이차가 있다 라고 할 때는 we have an age gap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나이차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가 있다 there is an age gap between 소유진 and 백종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day 41 나이에 대해서 배운 것들 원어민의 음원으로 다시 한번 표현 복습해보고 우리 문장 갈 거예요 day 41 나이 step 1 스물여섯 살이다 be 26 years old be 26 years old 30대이다 be in one's thirties be in one's thirties 30대 초반이다 be in one's early thirties be in one's early thirties 20대 중반이다 be in one's mid-twenties be in one's mid-twenties 30대 후반이다 be in one's late thirties be in one's late thirties 중년이다 be middle-aged be middle-aged 나이보다 젊어 보이다 look younger than one's age look younger than one's age 나이차가 있다 have an age gap have an age gap 자 이제는 우리가 배운 표현을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요 그의 전 여자친구는 26살이었어 어 되게 어렵네요 그죠 his ex-girlfriend was 26 혹은 his ex-girlfriend was 26 years old 2번이요 30대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아 많아 한국말에서 있어 없어 많아 하면은 바로 딱 떠올라야 하는 거 있죠 there is there are 떠올라야 해요 그런데 뭐가 많아요 재미있는 것들이 많네요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to do in your thirties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to do in your thirties 네 세 번째요 너 말이야 너 겨우 30대 딱 초반이야 왜 너 자신을 늙었다고 하는 거야 영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왜 너 자신을 늙었다고 부르는 거야 요렇게 할 거거든요 당신 겨우 30대 초반입니다 You're only in your early thirties Why are you calling yourself old? You're only in your early thirties Why are you calling yourself old? 네 번째 나는 20대 중반입니다 바로 하실 수 있겠죠 I'm in my mid-twenties I'm in my mid-twenties 다섯 번째 제 남자친구는 30대 후반입니다 음 바로 하실 수 있으시죠 My boyfriend is in his late thirties My boyfriend is in his late thirties 여섯 번째 우리 아버지는요 전형적인 중년 남성입니다 이 전형적인이라고 했을 때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이렇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것 같죠? 전형적인 하면 typical 이라고 씁니다 My dad is a typical middle aged man My dad is a typical middle aged man 일곱 번째요 Sarah는 나이보다 젊어보여 그랬으면 좋겠어요 S 꼭 붙여야죠 Sarah가 3인칭 단수니까요 Sarah looks younger than her age Sarah looks younger than her age 여덟 번째 내 남동생과 저는요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My brother and I have a big age gap 해도 괜찮으시고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ig age gap between A and B 써도 되죠? There is a big age gap between me and my brother There is a big age gap between me and my brother There is a big age gap between me and my brother There is a big age gap between me and my brother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심플하게 big age gap 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제는 우리가 배운 문장들을 원어민의 음원을 들으면서 받아쓰기 해보는 시간이죠 이것까지 완성이 돼야지 머릿속에 엄청 오래 기억이 남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말로 표현해 써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원어민의 음원을 듣고 받아쓰기 해볼게요 두 번 들려 드릴 건데요 두 번이 모자르시다면은 QR코드 찍으셔서 꼭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갑니다 Step 4 1. His ex-girlfriend was 26 His ex-girlfriend was 26 2.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to do in your 30s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to do in your 30s 3. You are only in your early 30s Why are you calling yourself old? You are only in your early 30s You are only in your early 30s You are only in your early 30s Why are you calling yourself old? 4. I am in my mid-20s I am in my mid-20s 5. 5. My boyfriend is in his late 30s My boyfriend is in his late 30s 6. My dad is a typical middle-aged man 7. Sarah looks younger than her age 7. Sarah looks younger than her age 8. There is a big age gap between me and my brother There is a big age gap between me and my brother So, we can see you later 4. ... 2. 2. 2. 2.